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관사 김종우입니다. 자, 처음부터 웃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 나 싸이한다.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캐스트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걸 할까? 할까? 참 고민이 많았죠. 이게 두 번째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작년에 이미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를 할까? 할까? 고민이 많았고 시간이 좀 텀이 굉장히 길었는데 왜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가? 아니, 좀 웃읍시다. 웃자, 얘들아. 우리 지금 잘 보시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이 아마도 현역 친구들은 중간고사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N수 친구들은 한참 이제 페이스 올려서 열심히 하다가 조금 이제 그 열심히 올렸던 페이스가 좀 지치는 그 무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4월, 말, 5월 이렇게 되면 또 날씨도 좋아지고요. 좀 이렇게 뭐 싱숭생숭한 일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지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Q&A나 아니면 뭐 인스타에 있는 DM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상담을 요청한 친구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좀 웃고 싶지 않을까. 너무 무료한 이런 수험생활 속에서 좀 웃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망가져 드립니다. 저의 과거 사진을 이제 딱 보여드리겠다라고 이제 1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2편을 이제 여기서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그냥 웃자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메시지를 담아놨습니다. 제가 그냥 깔깔대고 웃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제가 부탁인데 중간에 에이씨! 때려치지 말고 끝까지 보시기를 끝까지 보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볼게요. 아마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편입니다. 첫 번째 싸이월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음? 하면서 이제 트릭 컨티뉴 다음 시간에 해놓고 나서 이제 과거 사진을 방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제가 이제 요거를 어젯밤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외장하드를 찾아봤더니 외장하드랑 어... 이제 엔드라이브라고 하죠. 이제 마이박스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양의 사진 자료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싸이월드에 올라간 것을 백업 받았는데 백업 받은 이미지가 되게 좀 작아요. 사이즈가 같은 사진들을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됐죠? 심호 크기 하시고 후... 갑니다. 자, 준비됐지? 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작해볼게요. 갈게. 아우, 예뻐라. 아우, 똥잉똥잉 볼떼기예요. 이게 볼떼기. 아이들 볼떼기 알아요? 이거 뽕잉뽕잉. 자, 접니다. 음... 예뻤죠?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고요. 엄청 땡깡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께서 어릴 때 제가 좀 이쁘게 생겼어요. 제가 봐도 전... 그러니까 제가 저를 이쁘게 생겼다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어릴 땐 참 이뻤어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어른들을 만나면 지금은 이제 자주 만나뵙지 못하지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 뭐 대학생 때 어떤 친척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어, 안녕하세요. 고모 할머니 뭐 누구 누구 할머니 이렇게 만나면은 어, 어, 네가 웅이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제가 웅이의 김종우입니다. 종우예요. 그랬더니 아우, 아기 땐 예뻤는데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땐 예뻤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사진은 이런 아기 때 사진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가지 보면 이렇게 새방새방한 모습도 있어요. 아이가 찍어준 겁니다. 학생들이 찍어준 거예요. 학생들 밥 사줄 때 찍어준 거고 그리고 2012년도에 학교 생활할 때 한참 이제 2012, 2013 그때 학교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유행인데 그때 하트를 잘못해서 이 배우가 이렇게 따라한다고 안경도 안 쓰는데 그냥 옆에 있는 친구 안경 빌려서 이렇게 하기도 했었죠. 그냥 좀 정상적인 것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 생활을 했잖아요. 그냥 애들이 자꾸 제 엽살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어? 아이들이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멋있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 재밌고 그냥 아이들한테 좀 웃음을 주는 그런 걸 좀 좋아라 하는데 왜 자꾸 이제 이런 거에 프레임 씌워놨고 솔로 만세 외롭다. 이 당시 제가 이제 한참 이제 외로움을 한참 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랬고 그냥 학교에서 애들이 시키면 다 해요. 선생님 이거 써보세요. 응, 그래. 쓰고 선생님 이거 해보세요. 다 합니다. 아이들이 하라면 다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한 번 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뭐 이상한 이미지가 한 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어 카카오 스토리라는 거 혹시 알아요? 너무 옛날 사람 같나? 카카오 스토리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 한참 유행이었는데 거기에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그걸 따가지고 또 만들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26년이라는 이제 영화가 나왔는데 제 얼굴 합성해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나마 좀 정상적이에요. 지금 수염은 있지만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이야. 이 표정이야. 자, 이 표정이 참 재밌었나봐요. 그래서 애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점점 어 뭔가를 만들었는데 욕하기 엮이고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퀘스트입니다. 짠! 야! 너! 이거! 저거! 이거! 저거! 야! 아니! 자꾸 이런 거 만들어서 자꾸 나한테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거 왜 자꾸 보내는 거야? 이렇게 보내가지고 올리고 자기들끼리 댓글 달아가지고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그리고 이렇게 한참 이제 유행할 때 학교에 들어가면은 수업시간 애들이 선생님 이거 표정해주세요. 뭐 이런 것을 따라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 극히 일부를 갖고 왔습니다. 다 보여드리면 너네가 어 토할까봐 이렇게만 갖고 왔고 자 자 정상적인 사진도 있어요. 싸이월드에 올라간 사진 중에서 보통 싸이월드 올릴 때 약간 좀 이게 싸이 갬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밑에 뭘 써놓거든요. 김종욱 뭐 이런 거 써놓고 저도 화장실에서 이런 것도 찍어봤어요. 거기서도 남자들도 사진 찍어요. 잘 안 찍지만 찍긴 찍습니다. 2010년도에요. 와 2010년이야. 얘들아 2010년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좀 그냥 뭐 싸이월드 사진들이니까 근데 이 지난 사진들을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사진들을 보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고 나서 갑자기 웃으면서 뭘 한 거냐면 이게 제가 지금 PPT를 만들고 처음 찍는 건데 PPT를 만들면서 혼자 킥킥대고 웃다가 막 반말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갑자기 존대 이러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지난 사진들을 보면 어떠냐는 거지. 자 김종홍이라는 사람이 지금 전에 있었던 사진들을 보니까 되게 웃겨요. 되게 웃기고 되게 막 그때의 추억도 떠오르고 되게 뭐 오글거리기도 하고 되게 좀 창피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 자 그러면 지난 사진들을 보면은 원래 이제 가장 힘든 시기에 대한 메시지 제가 메시지를 분명히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이라고 할 거야. 지난 시간이 힘들었지만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갔다 오잖아요. 자기 군 생활이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이 해군을 가든 공군을 가든 육군을 가든 해병대에 가든 어딜 가든 내 군 생활이 제일 힘든 거야. 원래 그래요. 지금이 제일 힘들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이야 노래 부른 거예요. 방심하지 마세요. 얘들아. 긴장을 놓지 마. 지금 이 순간이라고 불렀다. 왜 지금 이 순간이 힘드니까 저 이래봤더니 유튜버예요. 김종음이란 사람 1,400명 1,400명 이라고 해서 구독자가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거 어제 이거 캡처하고 어제 캡처한 거거든요. 싫어가 있더라고요. 상처받아서 내리려고요. 자 그랬다. 어쨌든 다시 가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원래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쏠로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성분들 연락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이거 아이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한참 이런 거 다 애들이 만들어준 거야. 30세의 싱글남 외로움에 몸술을 쳤어요. 이 사진은 도대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은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사진들입니다. 쟨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아무튼 메시지는 이거죠. 지금 순간순간이 너무 힘들지만 어 지나고 나면은 별것 아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 어디 갔어?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나야만 보인다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고 한심해 보이고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지? 라고 답답하지만 지나고 난 지난 시간들을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예전 싸이 여러분은 싸이 월드 안 했겠죠? 페이스북 사진들을 보거나 물론 그때의 추억이나 그때의 감성으로 웃고 슬프고 하겠지만 힘든 시기를 떠올리게 되면은 지금에 와서는 그게 다 지난 일이 된 거고 그만큼 여러분이 성장한 겁니다. 지난 시간들에 웃음이 지어지는 그 순간들 그 지금이라고 불렀던 그 순간들이 결국엔 그만큼 성장했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꼰대 같죠? 왜냐하면 나는 그 시간을 다 지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안 지나봤잖아요. 그래서 지나온 사람들이 지나기 전에 있는 그 시점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아 조금만 버티면 돼. 원래 다 똑같아. 다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참 공허한 메아리죠. 아무 위로도 되지 않는 그냥 그저 꼰대의 발언인데 근데 시간이 지난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세요. 그러면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중학교 시절 너무너무 힘들었던 초등학교 시절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그때는 내가 이러이러 했구나. 어느 정도 여러분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만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해서 지금 여기까지 잘 버티고 보신 거는 잘 하신 겁니다. 일단은 토할 것 같은 사진들을 일단 잘 넘어오신 거고 그리고 힘든 순간순간 이겨내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웃고 계신다면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거고 여러분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시고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되세요. 하고 있는 그대로 잘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비했죠. 뭐를요? 다음에 뭘 보여줘야 될까? 사진이 너무 많잖아요. 싸이월드의 사진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뭘 보여주지? 근데 제가 스스로 정해가지고 저 혼자 떠들고 저 혼자 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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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 싸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해줬던 그냥 낙서 같은 그런 그림을 이제 싸인처럼 쓰고 있는데 그 웅바라기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아 뭔 웅바라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웅바라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이야기 이제 이 친구가 벌써 이제 스물 중말이 됐죠. 근데 김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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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써서 김종원 다 써서 이렇게 김종원 쓴 거야. 크으 제 1대 웅바라기의 탄생 비화 부터 시작해서 2대 웅바라기와 3대 웅바라기 그리고 그대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 번 웅바라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세 번째 군생활입니다. 남학생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볼 법하고 최근에 이제 한참 이제 뭐 TV 프로그램에서 무슨 어 TV 프로그램 얘기 좀 얘기해도 되나? 무슨 부대 땡땡 부대 해가지고 엄청 이제 뭐 특수부대들끼리의 어떤 경쟁을 붙이는 그런 뭐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좀 많이 어 뭐라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 군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잖아요. 사진도 있겠죠.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생활에 관련된 이야기 김중웅이 20살 때 군대 가려고 머리 깎던 시기입니다. 머리를 깎고 있어요. 머리 깎으면서 와! 하면서 이제 갔다 옵니다. 그래서 2005년이죠. 2005년 1월 4일 이제 포항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대한다 밑에 써놓고 이제 뭐 이렇게 써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여러분이 고르세요. 1번을 할지 2번을 할지 3번을 할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다음 영상이 정해집니다. 아니 이게 이제 캐스트의 순기능 아닙니까? 댓글의 순기능이에요. 댓글에 가장 많이 나온 번호로 제가 준비하겠다. 쌍방향 소통! 어! 그래서 일방적인 거 말고 쌍방향 소통합시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웃자라고 하는 거야. 웃으면서 그냥 지난 시간들 기억하면서 좀 한 번 살짝 웃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힘든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느끼고 굉장히 좌절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최근 들어서 진짜 그런 상담글이 더욱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어 좀 준비를 한 겁니다. 웃자고 너무 힘들지만 그 힘든 거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정말 힘들다 힘들다 밖에 생각이 안 나니 한 번쯤 이렇게 가볍게 좀 웃으면서 분위기도 좀 전환시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의 지난 사진들 보면서 한 번씩 씩 웃어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세요. 제가 끝까지 응원하면서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제가 긍정열매 준비하고 있을 테니 언제든지 찾아주시고 저는 언제나 그랬듯 유쾌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역사관사 김종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